새로운 치약이 필요한 타이밍 늦게까지 뒤척였던 일요일 밤이었죠? 그래서 세상 모든 월요일이 힘든 걸지도 몰라요 잠이 쉽게 달아날 리 없지만 깨어보는 거죠 한 번 더 짭을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버려도 괜찮아요 타이밍 월요일 아침은 새로운 치약이 필요한 타이밍일지도 모르니까 새거니까 평소에 맞지 않던 향도 맡아보고 오늘 아침 타이밍 괜찮았죠? 공유하 between 하루에 불가능한 타이밍 일어낙게 괜찮았죠?